준비! 준비!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오늘 목이 가벼웠어. 시작!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엉덩이 내려가! 체력 엄청 좋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엄청 나쁘지도 않아요. 약간 괜찮군? 그리고 더 내려가! 탑니까?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남자에서는 박찬호. 계속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다 가겠구나 생각했으니까. 이거, 과연. 슬픈이 하나. 와인쿠. 바닥ped에, 바닥ped에, 바닥ped에... 몰아지. 나아지. 원피, 원피! 나아지. 고파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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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분도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고파운즈 민정이 내려 발복방에서 기는 거야 아닙니다 기만에 낙지 않습니다 15초 전 고파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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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운즈